새누리당이 오늘 청주 흥덕선거구에 송태영 후보를 결정하면서 도내 8개 선거구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 총선 대진표를 신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갔던 새누리당 청주 흥덕경선에서 송태영이 신용한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흥덕에선 새누리당 송태영, 더민주 도종환, 국민의당 정수창, 무소속 김준환 간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충북 정치일번지 청주 상당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정우택, 더민주 한범덕 양당 대결에 한대수가 무소속으로 가세했습니다. 서원에서는 새누리당 최현호가 현역인 더민주 오재세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당 안창현, 정의당 오영훈까지 가세해 4파전이 치러집니다. 청원에서는 새누리당 오성균, 더민주 변제일, 국민의당 신원관, 민중연합당 김도경에 무소속 권태호 5명이 격돌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충주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이종배에 더민주 윤홍락이 도전장을 내 양자대결이 펼쳐지고 현역 의원이 없는 제천 단양에서는 새누리당 권석창, 더민주 이후삼, 국민의당 김대부간 3자대결로 굳어졌습니다. 남부 4군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박덕흠, 이에 맞서는 더민주 이재한이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이고 중부 3군에서는 새누리당 경대수, 더민주 임혜종, 국민의당 김영국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천 단양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돼 당대당 대결 못지않게 현역과 신인의 대결 결과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